누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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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팔시켜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 괴리들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모든 세례까지도 전 남의 바닷가에 쳐놓고 족통일의 역사적 이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맑겠습니다. 적들이 전략폭격기 B-52까지 끌어지러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본무선줄 모르고 미친할 때는 한가 똥개들의 기별이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적들이 핵선제 타격이 모여하면서 계속 지쳐된다면 우리는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적들의 그 번거지는 물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온지도 남지 않게 싹 쓸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우리는 빗말라지 않습니다. 위대한 대원순들이 실화해서 부족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살아난 우리 민군대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동주에서 구워주신 공격화소표를 따라 저 남의 계수까지 단숨에 달려가 민족체대의 염원인 조국을 동일하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동주께 기쁨의 회복을 용광의 회복을 들으겠다는 것을 굳게 기울여합니다. 위대한 대원시 위대한 대원시 위대한 대원시 감사합니다.